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시아이야 조금만 세월을 오시아이요 내 뜬금한 신발의 너리여 당신 앞에 손이 있네 이것이 운명이라면 여행 순서 지나가는 빛받고 참 좋은 여행이네 한 편씩 잘 살아오세요 네 자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같이 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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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